아, 침대까지. 아, 진짜 무거워진 것 같아. 와우, 마이 대가리 너무 아파, 지금. 대가리. 그런데 오프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안 모였어요. 해야지. 이게 오프가 아니네. 피곤하시죠? 나 아까 안 깰 뻔했어. 진심. 나 이렇게 처음 피곤한 것 같아.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렇게까지 너 하품 나 하나 봤어? 매니저 표정이 벌써 왔구나라는 표정이 되네. 지금까지. 괜히 물어봤구나. 와, 내 세상 피곤해 보여. 그렇지? 나 진짜 근데 쌩얼이.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.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. 화제 전환, 화제 전환. 표정 봐. 바로 풀리셨어. 부끄럽네.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안 이쁘고 이래도 콤플렉스 있어도 그냥 난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실제로 봐야죠, 사람은. 사람을 실제로 봐야 하는데요. 누나를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서. 많은 사람들한테. 고맙다니까. 아,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. 그러니까. 네.